황폐했던 나라, 절망이었던 나라, 대한민국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존하셨다는 것을 그 다음에 북한입니다 시대적 사명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일 선교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비밀성 광장이 무너지고 그 광장에 우리 온 백성들이 함께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bueno 한글자막 by 한효정 구상캐스터